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를 위해서 요양원 같은 시설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관련 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있었다는 신고가 빠르게 늘면서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6개월간 80대 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던 A씨. 지난 설을 앞두고 집으로 모신 어머니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손등과 팔, 다리 등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평소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만 누워있는 노모가 학대를 당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지금부터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 부모로다가 정말 모셨으면 하는 게 간절한 마음이죠. A씨의 어머니도 요양원 직원들의 학대가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여자가 때리고 때리고 그러는데. 해당 요양원에서는 휠체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한 멍이 들었을 뿐 학대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A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해당 요양원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사태로 요양원이나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보호자 면회가 엄격히 제한되면서 이 같은 노인 요양 시설 학대 의심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주를 비롯한 강원 남부 6개 시군의 경우만 봐도 지난 한 해 시설 학대 신고는 740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두 건 이상씩 예방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염병 사태로 민간 차원의 노인 요양시설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현황 파악과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